자 올 시즌 정말 무더운 여름에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선수들 다치지 않고 우승 확전 짓고 또 통합 우승으로 가는 길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무지하게 더운 날씨에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내일 우승 확전 짓고 조금 즐기면서 또 가을을 조금 즐기면서 우리 또 한국 시리즈에서 마지막까지 그리고 통합 우승까지 함께 뛰어봅시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내일 인천 오시는 분들 인천 인천 아 많이 오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더울 수 있으니 더욱 준비 잘하셔서 내일 함께 우승을 또 즐기도록 합시다 아 정말 감사해요 이 날씨에 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정말 무더운 날씨에 열심히 함께 뛰어준 시리즈 분들 네 그리고 누구나 스태프들에게도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무엇보다도 함께 해준 우리 타이거지에 자부심 우리 팬분들과 네 즐거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우승하는 그곳에서 타이거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지 응원단 보건단짱 선곡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치고 돌아가시죠 아 정말 대단합니다 앞으로도 다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활약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성은이 누나 성은이 누나 세계방 가자 공아 성은이 누나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